저는 호호님과 배놀이 나와있습니다 배놀이가 뭔가요? 배놀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배를 가지고 노는 노을입니다. 자 오늘은 뽀동님이 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나오는데. 출발. 내가 뭐 한다고. 그럼 나 앞으로 가. 내려가. 내려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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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포동님 왜 이렇게 겁이 없어요 아 아까 조금 겁이 들었어요 아 거기 들었어? 뽀뽀님 오늘 놀이터로 놀이 뭐하는건가요 오늘은?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나요? 아니 아직 9월인데 날이 여전히 여름 같아요 너무 덥습니다 여기 놀이 친구 통통이가 있습니다 통통이는 전사를 시는데 엄청 세요 덤비면 안돼요 그래서 그래서 뽀동님은 살짝 조심조심 갖고 온다고 합니다 고고 자 뽀동님 과연 미션을 할 수 있을지 여기 있는 통통이를요? 네 뽀동님 과연 통통이 통통이 우리의 친구 통통이 뽀동님 아까 여기 쉽게 올라갔었는데 너무 쉬운 미션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통통이 통통이를 어떻게 가지고 놀까요? 여기 가지고 논다리 응 응 응 나는 잘 살 수 응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응 안돼 응 호동님도 저거 얼마나 무서운데 응 응 여기 나가볼까요 올라와 오 점점 점점 올라가는데 우와 우와 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높아 우와 귀여워 귀여워 어 여기서 출발 그럼 우리 밑에서 봐요 뽀뽀뽀동 우리 밑에서 봐요 휴 하고 내려와야지 휴 하고 내려와야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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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지금 레인이랑 노모라는 집에 왔는데요 30쯤까지 있어요 그래서 30쯤 집에 와갔는데요 보세요 자리가 엄청 많아요 진짜 방 이런 거나 뭐 아니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집을 사면 여인은 이어가올 겁니다 오늘은 왔습니다 귀엽죠 저기 있는데 응? 뽀뽀님이 어떻게 힘든다는 얘기를 하죠? 아직 병이 다 나지 않았는데 어떤 병인가요? 바로 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삐 처리할게요 아빠가 삐 병 때문에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랬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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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깨면 돼. 뽀동? 좋아요? 눌러주세요. 뽀동님의 품새가 좋아합니다. 아 품새요? 다음 주에 우리 뽀동님 품새 승품단 시험도 기대해주세요.